음... 저에게 권택사단이란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평소에 저를 모르잖아요. 근데 여기 학원을 다니면서 저의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든 저의 매력을 찾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더 대학 시험 보러 다니면서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최대한 시험 볼 때 즐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권택사단 화이팅! 권택사단 화이팅!